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핫한 기술 트렌드가 있는데 바로 챗G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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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농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인공지능기입니다. 스토리, 농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인공지능기입니다. 스토리, 농담,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패스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 시험까지 그리고 이제 패스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 시험까지 그리고 이제 패스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 시험까지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스테프니 가스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캠퍼스에서 스테프니 가스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캠퍼스에서 스테프니 가스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캠퍼스에서 유펜의 명문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유펜의 명문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유펜의 명문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유펜의 명문 와튼 비즈니스 스쿨 bb- 시험 점수는 꽤 좋은 편입니다. bb- 시험 점수 a bb- on an exam 이렇게요. on an exam 하시겠습니다. bb- 시험 점수는 꽤 좋은 편입니다. bb- 시험 점수는 꽤 좋은 편입니다. bb- 시험 점수는 꽤 좋은 편입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지만 그러한 점수를 받는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또는 내려가시면서 컴퓨터가 그러한 점수를 받는 것은 이렇게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하지만 그러한 점수를 받는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하지만 그러한 점수를 받는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 công지나 그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